1픽이 트롤 아닌데 한 번만 믿어주세요 하면서 서포터 아스트로크스 골랐어 어떡해? 멍님 뭐해요? 아 이렐리아 정글 이렐리아 정글이요? 멍님도 그럼 티모 정글 한다고 그래요? 진지하게 한다고 그래요? 아! 너 이렐리아 누가 가져갔어? 탑에서 가져갔어 그냥 해가지고 어... 느끼게 해줘 어떤 느낌인지 건방진 녀석들 그래 아주 서포터 맞고! 럼블 정글 고! 오 일단 템은 정상적으로 갔네? 얘는 트롤일까요 아닐까요? 대구봉님 대구봉님 저 일렘 말파국민이 모셨어 이 인대는 뭐지? 오케이 승자 없는 인대 자 넌 튀어 안올릴거야? 그리고 뭐 딱히 튀어올리려고 노력하진 않았어요 한번 그냥 즐기는게 좋아서 너 롤 안 즐기잖아 ... 윽... amongst 이 갈면서 하잖아 아 대구봉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하... 방송 와봤는데 아 너무 재밌잖아 하하하 야 이거 너무 재밌으니까 우 мар스 appreciation 가야겠다 야 노돌리 이거 노돌리가 노돌리가 도네이션 한 것 같은데?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더블킬 났어요? 아니 야 노돌리가 도네이션 한 줄 알았어. 방금 목소리 누가 음성 녹음했는데 완전 똑같애. 아 짭돌리 있어요 짭돌리. 짭구멍은 없대. 나는 목소리 따라하는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아. 저 잘 따라하는데 제가. 어허! 어! 어! 어허! 어허! 아니 뭐야 이거 니잖아. 멍립인데 이거. 개놀이 하지마.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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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건 안 똑같구요. 아 진짜 완전 완전 이렇게 웃는데 멍립이. 진짜 내가 느낀 말은 이렇게 웃어. 아니 그건 오바야. 이렇게는 안 웃어. 아니 진짜 이렇게 웃는다니까. 부정하시네 막. 와 가자. 1렙 말파이트! 1렙 말파이트? 1렙 말파이트? 1렙 말파이트. 1렙 말파이트. 잡았다! 아아아아아아! 정말 안 좋은 덩글러를 뽑으라면은 뽑은 지겐데. 좋은 덩글러를 하면 너무 많아. 안 좋은 덩글러를 뭐가 있어요? 아트 로크. 진짜 덩글러를 뭐가 안좋은데요? 그냥 캐릭터 자체가. 튼다미어는 어디에도 안좋아. 탑백도 안좋고. 덩글도 안좋고. 덩글도 안좋고. 엥가 캐릭터. 대회에서 좋은 캐릭터가. 솔렙에서 좋은 캐릭터는 달라. 그거 인정합니다. 그거 되게 자주 나오잖아. 자주 나오잖아. 아니 솔칠 따이고 뭐라 그러는거에요? 어 긴 당했어. 우정머? 그렇지. 저거 세 글자로 줄이면 우정머지. 와딩을 하면 안당할텐데. 왜 그렇게 죽길래. 저런 말하는 애들은. 항상 와드를 안해. 어 매일 파티했어. 오예아. 오우야. 오우야. 오우야 이럴리아. 오우야. 오우야. 이제 좀 가줬으니까. 덜 찡찡대겠죠? 한 번 찡찡대니까. 탑이랑 바텀이랑 정글 다왔어. 허허허. 어지간히 시끄러웠나보다. 아웃 듣기 싫어. 가지고 말지 해가지고. 아웃 듣기 싫어. 이거지. 저런 애들은 본인이 보통 그런걸 몰라. 그게 가장 큰 문제지. 오예. 아트룩스란 넘뿌리 캐리했다. 멍특. 쉴때 롤. 일할때롤. 이거 싫합니까 여러분. 나 쉴때는 롤 잘 안하는데. 셀때는 왓우하죠. 아니. 하스톤. 셀때는 히오스. 하스톤. 으으으. 오히려 난. 쉴때 히오스하는데. 흐흐흐으. 왜 쉴때. 왜. 만품하는거지. 왜 하스. 오. 진짜 아트룩스됐는데. 왜? 우리 풀킥 뭐야 아, 재미없어 왜 이런게 꿀잼이야, 롤은 이렇게 이길 때 아, 넝님 처참하게 발리는 걸 보고 싶었는데 에이 어, 이 갈까봐 꿀잼 존잼 numa Hallelujah 아이 뱅 który 주여 주여 이것도 아무 estran 시계 dynamic 대화를